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보러 가신 스승께서는 마가다구 남산에 있는 한 폭이 뛰라고 하는 바람은 존에 계셨다 그때 밭을 갈고 있던 바람은 바라드와 잔 씨를 뿌리려고 호백길 쟁기를 소에 메었다 스승께서는 오전 중에 파리떼와 가사를 걸치고 밭을 갈고 있는 바람은 바라드와 잔에게로 가셨다 때마침 그는 음식을 나누어주고 있었으므로 스승은 안쪽에 섰다 바라문 바라드와 잔은 음식을 받기 위해 서 있는 스승을 보고 말했다 사모니여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 먹습니다 당신도 밭을 가십시오 그리고 씨를 뿌리십시오 갈고 뿌린 다음에 먹으십시오 스승은 대답하셨다 하라문이여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갈복 뿌린 다음 먹습니다 바라문이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 곳다마을 쟁기나 호미작대기나 소를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째서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갈복 뿌린 다음에 먹습니다라고 하십니까 이때 밭을 갈던 바라문 바라드와 잔은 싫어서 스승에게 여쭈었다 당신은 농구라고 자처하지만 우리는 일찍이 밭 가는 것을 보지 못했네 당신이 밭을 간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시오 스승은 대답하셨다 나에게 믿음은 시아시오 고행은 비며 지혜는 쟁기와 함이 부끄러움은 호미자로 의지는 쟁기를 매는 줄 생각은 호미널과 작대기입니다 몸을 근신하고 말을 조심하며 음식을 절제하여 파식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실을 김해는 일로 삼고 있습니다 부드러움과 온화함이 내 소를 쟁기해서 떼어놓습니다 노력은 내 소임으로 나를 절대 자유의 경지로 실어다 줍니다 울러남이 없이 앞으로 나아가 그곳에 이르면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이 밭 가리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단이슬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이런 농사를 지으면 온갖 고내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때 밭을 가는 바람은 바라드와 자는 커다란 청동그릇에 우유죽을 하나 가득 담아 스승께 올렸다 고타마께서는 우유죽을 드십시오 당신은 진실로 밭을 가는 분이십니다 당신 고타마께서는 단이슬의 열매를 가져다 주는 농사를 짓기 때문입니다 바라문이여 시루를 버든 것을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르게 보는 사람들 눈 뜬 사람들의 법이 아닙니다 시루를 버든 것을 눈 뜬 사람들은 받지 않습니다 하라문이여 복도를 따르는 이것이 바로 눈 뜬 사람들의 생활태도입니다 완전히 아이는 사람 위대한 성자 헌뇌의 더러움을 다 없애고 나쁜 행위를 소멸시켜버린 사람에게는 다른 음식을 바치십시오 그것은 마침내 공덕을 바라는 이에게 더 없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고타마시아 이 우유죽을 주는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바라문이여 신앙마범천들이 있는 세계에서 신인간 삼은 바라문을 포함한 여러 중생 가운데서 완전히 아이는 사람과 그의 제자를 빼놓고는 아무도 이 우유죽을 먹고 소화시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문이여 이 우유죽일 생물이 없는 물속에 버리십시오 그리하여 밭을 가는 바라문 바라더바자는 그 우유죽을 생물이 없는 물속에 쏟아버렸다 그런데도 우유죽을 물속에 버리자마자 부글부글 소리를 내면서 많은 거품이 끓어올랐다 마치 온종일 때 앞볕에 쬐어 뜨거워진 오미나를 물속에 넣었을 때 부글부글 소리를 내면서 많은 거품이 희는 것과 같았다 이때 바라문 바라드하자는 온 몸이 오싹하여 두려워 떨면서 스승 곁에 다가섰다 그리고 스승의 두 발에 머리를 숙이며 여쭈었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굿다 마시오 훌륭한 말씀입니다. 굿다 마시오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듯이 덮인 것을 벗겨주듯이 길일은 이에게 길을 가르쳐주듯이 도는 눈이 있는 사람은 빛을 보리라 하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듯이 당신 곧다 마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저는 당신께 기여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도를 닦는 수행자들의 모임에 기여합니다. 저는 곧다 마 곁에 출가하여 완전한 계열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밭을 가는 바람은 바라드와 자는 부처님 곁에 출가하여 완전한 계열을 받았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바라드와 자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홀로 부지런히 정진하여 마침내 수행의 최종적인 목표를 희생해서 깨달아 증명하고 실천하며 살았다. 태어나는 일은 이제 끝났다. 자수행은 이미 완성되었다. 할 일을 다 마쳤다. 이제 또다시 이런 생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깨달았다. 그리하여 바라드와 자장로는 성인의 한 사람이 되었다. 그 후...